안녕하세요. 봉지야 보았떼치 보아누치 두드뱅 꼰부세이스. 저 지금 퇴근하고 집에 가는 중이거든요. 근데 집에 가는 중에 집 근처에서 브라질 식당에서 혼밥을 할 거예요. 브라질 식당에서 혼자서 밥 먹은 적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 식당 근처에 차를 대고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는 건 한 1분 정도? 1미노또? 1미노또. 과연 혼자서 밥을 잘 시켜먹을 수 있을까요? 에시의 음헤스탈런치 브라질레로. 펠르토 다 미니뉴카드. 분위기 있게 밖이 안좋아요. 오 이뻐지 센터 아키? 혼자서 밖에서 혼밥해요. 괜찮은데요? 느낌이 괜찮아. 색달라. 이런 새로운 느낌 좋아. 이렇게 깨끗하게 한번 더 닦아주세요. 네. 나 이렇게 카메라 놔뒀는데 누가 가져갔지? 가져가면 이걸로 찍을 거야. 칼다피오. 우리가 하자. 자 이렇게 칼다피오가 나왔습니다. 아저씨가? 자. 오늘이 수요일이에요. 세근더 페라, 테레사 페라, 쿼터 페라. 페이 좋아하다. 페이 좋아하다? 다 페이 좋아하던데? 바비움 지 도이스. 모든 저녁. 이건 이일마다 하네. 오우 나 메뉴판 조금 볼 줄 알아 이제. 오늘이 코스텔라? 코스텔라 네. 고소, 페이지만, 그리고 샬라드. 샬라드? 제가 안 좋아해요. 샬라드? 오케이. 오케이. 코스텔라 볼까? 오케이. 한 피멘타. 바라나. 아오이스. 아오이스. 불가하다. 제가 시킨 메뉴가 코스텔라랑 아오이스. 그리고 피멘타. 바라나. 저 일주일 정도 거의 맥주 안 먹을 거라서 맥주 대신 바라나로 시켰어요. 피멘타 볼까? 에시의 알지도? 네. 더 이상. 에어께로 마이스 알지도. 마이스 알지도. 마이스. 지 마이스. 자 이렇게 코스텔라. 아오이스. 페이졸. 파로파. 에이 와 아무 피멘타. 내 사랑 피멘타. 숟가락 나이프 포크. 국민 음료입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코스텔라 좋아하는 이유가 한국의 약간 잔조림? 이런 갈비맛이 나가지고 좋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비벼 볼게요. 아니다. 우선 한잔 할게요. 역시 탄산이 지나서 왔는데 체리 맛있다. 이쁘다. 그리고 이제 고기에서 왔어요. 아니다. 고기에서 왔어요. 진짜 반짝이야. 아니다. 아니다. 하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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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맛있다, 여기. 근데 그렇게 제가 피메타 많이 풀어진 모양이라 맵지는 않고 여기 달달한 맛이 있어요, 고기에. 여기 피메타. 너무 부드럽고 달달해요. 갈비, 비계 부분 되게 맛있어요, 부드럽고. 조금 매운 맛이 나요. 브라질 음식 먹으면 되게 비벼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피메타가 조금 있으면 그게 더 감칠맛이 나요, 더 맛있어. 아, 배가 부르네요.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싸요? 음료수가 5에알이고, 고텔라가 17에알이에요. 22에알. 22에알 딱 있습니다. 브라질 돛. 2에알. 자, 계산을 하러 가봅시다. 리스크도 팔고. 이런. 2량 10분? 오이. 두드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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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아키. 브리가드. 브리가드. 브리가드 뷰. 피자도. 되게 싸져. 차차. 어, 경찰차. 상파울로 경찰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저 주유소 가면 무조건 하는 말이 있어요. 가솔리나 꽁뿌렛다. 기름 만빵으로. 으흠. 배부릅니다. 배부릅니다. 배부른 겸 우리 소주 댕댕이 산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우리 소주 데리고 나와서 집 밑에 산책하는 데 따로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응아 좀 좀 싸고. 소주. 으아. 배트맨. 집에 왔는데 이렇게 반겨주네요. 소주. 아구 좋아 아구 좋아 아구 좋아. 자다 일어났어요. 아구 좋아 아구 좋아 아구 좋아 아구 좋아 아구 좋아. 산책 갈까? 산책 갈까? 아구 좋아. 산책 가자 산책 가자 산책 가자 산책 가주세요. 넌 하품을 하면서 그러니? 산책 가자 산책 가자 산책 가자 산책 가자 산책.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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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 가자. 소주랑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하이 소주. 이렇게 집 밑에 강아지 산책하는 데도 있어요. 오이 부하노이치. 뭐지? 뭐지? 우리가 하자. 자 이제 너의 시간이다 놀아라. 이제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보이죠? 이렇게. 아파트 밑에 강아지 산책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배트맨 옷 입혔어요. 귀엽죠 배트맨. 유. 소주는 남자랍니다. 여기는 이렇게 주민들 강아지 있는 주민들 와서 산책 시키기 때문에 여러 강아지들을 만날 수 있어요. 여기 소주랑 똑같은 폼에 있어요. 아 너무 귀여워. 왜 이렇게 부드러워? 하이 부하노이치. 소주 아미 아미.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소주 아미 아미. 오늘 영상은 브라질 식당에서 혼자서 혼밥하기. 그리고 우리 댕댕이 소주 산책 시키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오.